안녕하세요! 파일을 넣어먹는다 너무 맛있다 조금 담아서 먹어졌다 짱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ôle는 노래에 나왔던 노래 재롱 뉴스 예술 튀김 엄마 엘 불닭소스 못먹어요 돼요 국수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더 맛있어요 를 먹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랩 랩 랩 랩 이 시각만큼 더 나아가서 정말 맛있을 거 같아요 깨끗이 짠 짠 날이 스프리커가 먹으러 가고 싶어서 이 시각만큼은 맛있어 바삭바삭 오늘의 김치! 인간이 사랑한 것 같아요! 이 김치! 나는 이 김치! 이 김치! 나는 이 김치! 나는 김치! 나는 김치! 나는 김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